찰리 멍거도 추천한 그 부자되는 방법을 자동화시킨다면 어떨까요? 수많은 사람을 백만장자로 만든 데이비드 바크는 자동부자 습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저축과 투자계획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의지력이 강하지 않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계획을 자동화하기만 하면 됩니다. 특별히 돈이 많거나 돈을 잘 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부자가 되기로 결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원칙을 따르세요. 첫째, 불필요한 지출을 파악하라. 둘째, 그렇게 아낀 돈을 자신에게 먼저 투자하라. 단 자동화시켜라. 셋째, 빠르게 부자되려면 총수입의 최소 20% 이상까지 자신에게 먼저 투자하라. 그리고 이것을 반복하라.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데이비드 바크님이 지은 자동부자 습관입니다. 찰리 몽거도 추천한 바빌론 부자들이 돈 버는 지혜에서 소득의 10% 이상을 저축한 후 그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10%를 저축하기 힘들어하고 그 저축한 돈을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를 잘 모릅니다. 이 책에서는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자동화와 퇴직연금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 책은 거의 보도셰퍼의 돈급으로 내용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 50대에 은퇴한 자동부자의 비결 2. 하루 몇천원으로 부자되는 법 3. 투자를 자동화하라 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50대에 은퇴한 자동부자의 비결 내가 처음으로 자동부자를 만났을 때 여기서 1장은 저자가 실제 50대 초반에 은퇴한 자동부자를 만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으로 지역의 성인교육 프로그램에 개설된 재테크 강좌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죠. 수강생 중에 지역공익기업의 관리자로 일하던 중년의 짐 맥힌 타이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서로 거의 교류가 없다가 어느 날 수업 후 그가 제게 다가와 자신 부부의 재정 상황에 대해 상담을 해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짐은 자신이 다음 달에 퇴직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크게 놀랐습니다. 입 밖으로는 꺼내지 않았지만 맥힌 타이어 씨를 요리조리 살펴봐도 과연 지금 은퇴할 수 있을 만큼 여유 있어 보이진 않았기 때문이죠. 수업에서 들은 바에 따르면 그는 50대 초반으로 같은 회사에 30년째 다니고 있고 연봉은 4천만 원을 넘지 않는 데다가 예산관리의 필요성을 크게 못 느꼈다고 했습니다. 또 자신을 가리켜 안정을 추구하는 스타일이라고 했던 거로 봐서는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던 것 같지도 않았고요. 며칠 후 제 사무실로 찾아온 맥힌 타이어 부부는 딱 금면성실하고 평범한 미국인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짐 맥힌 타이어의 부인 순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일찍 은퇴할 수 있다니 대단하지 않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65살이 되어서야 겨우 은퇴하는데 짐은 이제 고작 52살밖에 안 됐잖아요. 하지만 저자는 믿기지 않아서 그들 부부의 납세 신고서와 자산 부채가 기록된 재무제표들을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우선 납세 신고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작년 안에 부부의 총 수입은 5,394만 6천원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분명 부자라고는 할 수 없지만 꽤 괜찮은 소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그들의 빚은 얼마나 됐을까요? 재무제표를 뒤졌지만 부채라고 할 만한 내용이 눈에 띄지 않았지요. 그래서 저는 눈썹을 추워 올리며 물었습니다. 흠, 부채 항목이 비어있는데요? 그들은 서로 미소를 교환하더니 수가 짐의 손을 꼭 쥐고 빙긋 웃으며 말하더군요. 우리 부부는 빚을 지지 않아요. 그럼 자녀들은요? 우리 자녀들이요? 모두 대학을 졸업했고 각자 자립했어요. 거 참 잘 됐군요. 그럼 재산목록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저는 다시 재무제표의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현재 살고 있는 4억 5천만원짜리 집과 세를 주고 있는 3억 2천 5백만원짜리 집 두 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와우, 두 채 모두 담보대출은 없군요. 그렇죠, 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퇴직연금 계좌 차례였습니다. 짐의 기업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 금액은 6억 1천만원이었죠.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수의 개인 퇴직연금 계좌 두 곳에는 총 7,200만원이 적립돼 있었죠. 게다가 1억 6천만원에 달하는 지방채와 6,250만원의 현금이 들어있는 은행 계좌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분 가능한 자산을 살펴보니 지급이 완료된 보트 한 대와 3대의 차까지 포함하면 그들의 총 자산은 무려 20억원에 달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든 맥킨타이어 부부는 부자였습니다. 빚 없이 깔끔하게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상적이지만 그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투자로 인해 이자와 배당 수익을 꾸준히 받고 있는 데다 세를 준 집에서 연간 2,600만원의 임대료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짐은 이미 연금수급 자격을 갖춰 놓았고 수는 미용사 1이 마음에 들어 60살까지 계속 일할 계획이었죠. 이제는 52살에 은퇴하겠다는 짐의 계획이 더 이상 미친 짓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보통 저는 누가 돈이 많다고 해서 놀라진 않습니다. 하지만 맥킨타이어 부부는 뭔가 달랐어요. 그들은 부자처럼 보이지도 아주 특별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너무나 평범했지요. 그저 평균적인 친절하고 성실한 사람들 뿐인데 50대 초반이란 나이에 어떻게 이만한 부를 쌓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저자는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너무나 궁금해서 그 비결을 자신하게 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두 분은 허름한 포드 자동차를 몰고 10년된 시계를 차고 있는 아니요 갑자기 짐이 미소를 띄며 끼어들었습니다. 10년이 아니라 18년된 시계예요. 그렇군요. 18년된 시계란 말이죠. 그렇지만 선생님들은 진정한 부자예요. 두 분은 여전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장성한 두 자녀를 대학에 보냈고 무엇보다 50대 중반에 은퇴를 앞두고 있죠. 그러니 제발 얘기해 주실래요? 대체 그 비밀이 뭡니까? 뭔가 대단한 걸 숨기고 있는 거죠? 그러자 수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정말 알고 싶단 건가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수는 남편에게 눈길을 돌렸습니다. 15분 정도 설명해줘도 괜찮을까? 물론이지 15분도 필요 없을걸? 그러고 나서 짐은 제게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이미 당신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매일 가르치고 있잖아요. 단지 우리는 그걸 실천하며 살고 있을 뿐이지요. 그들은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수는 깊은 숨을 한 번 쉬고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 이후의 이야기가 부자가 되는 정말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우리는 일찍 결혼했어요. 첫 데이트 당시 짐은 21살, 저는 19살이었죠. 그리고 3년 후에 결혼했답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자 부모님들이 우리를 앉혀놓고는 이제부터는 정말 진지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선택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오직 돈을 쫓으며 일하면서 매달 돈에 쪼들릴 것이냐 아니면 돈이 우리를 위해 작동하게 하는 법을 배워 즐기면서 살 것이냐 두 가지 중에서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말해준 비결은 간단했어요. 한 푼이라도 벌 때마다 우선 자신을 위해 투자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가장 먼저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짐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대개 월급을 받고 맨 처음 할 일이 각종 청구액을 지급하는 거로 생각하죠. 그런 다음 남는 돈이 있으면 저축하면 된다고 달리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지급하고 자신에게는 마지막에 돈을 쓴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게임에서 앞서 나가려면 반대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위한 돈을 먼저 챙긴 다음 다른 청구서들을 챙기라고요. 짐은 마치 별것 아니죠? 라고 말하듯 어깨를 으쓱하며 의자에 기댔습니다. 수는 고개를 흔들며 웃었죠. 짐은 참 쉽게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를 위한 돈을 대체 어떻게 모을 건지 배우기가 쉽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예산에 그 항목을 반영해 보려 했지만 당체 숫자가 맞춰지질 않아서 자주 싸우게 됐어요. 하루는 남편과 돈 문제로 싸운 후 화가 나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예산을 짜는 건 소용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들도 그렇게 해봤지만 서로 싸우게만 됐을 뿐이라면서 그래서 다 집어치우고 수입의 10%는 무조건 저금하기로 하셨대요. 미처 다른 데 쓸 생각할 결도 없게 말이죠. 그 10%가 없어도 금방 적응할 수 있다는데 놀라게 될걸 그 사이에 통장에는 돈이 쌀 되고 말이야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는 돈은 쓸 수가 없다는 게 어머니의 비결이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따랐어요. 처음에는 수입의 4%만 저금하는 거로 시작해서 차츰 저축액을 늘렸죠. 현재는 수입의 15%를 저축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어머니 말씀대로 10%를 저축해온 셈이죠. 그럼 그렇게 모은 돈을 어떻게 쓰셨나요? 우선 은퇴자금을 모으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수의 말에 짐이 끼어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당시만 해도 아직 일반적인 기업 퇴직연금 제도가 없었죠. 하지만 제가 다니던 회사를 비롯한 많은 기업이 희망자만 별도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제 동료들 대부분은 신경도 쓰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제도에 가입했죠. 다시 수가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그 다음 우선순위는 집을 살 돈을 모으는 것이었어요. 부모님들 모두가 이제껏 자신들이 한 최고의 투자는 집을 산 것이었다고 하셨거든요. 집을 소유하면 자유안전을 누릴 수 있다고요. 하지만 또한 온전히 내 집을 갖는 게 핵심이라고도 하셨어요. 즉 집을 사느라 빌린 대충금을 최대한 빨리 갚아야 한다는 뜻이죠. 아무리 주변 친구들이 매일 집을 꾸미고 외식하느라 야단 법석을 떨어도 소비를 줄이고 저축하는 데 힘쓰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데 돈을 허비하고 있는지 깨우쳐 주신 거죠. 그녀는 짐을 쳐다보며 당신도 기억나지 여보? 라고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짐이 대답하고는 제게 눈을 돌렸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돈을 모은다는 게 인색하고 지루한 삶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사소한 것들을 놓치지 않는 거죠. 없앨 수 있다면 한층 더 나은 재정을 보장해주는 작은 소비 습관들 말입니다. 우리의 경우 쓸데없이 돈을 많이 쓰고 있는 사소한 것이 담배였습니다. 우리들 다 하루에 한갑씩 피우는 회변자였고 부모님들은 질색하셨죠. 마침 당시 담배의 해악이 막 알려지기 시작했거든요. 담배 사는 돈만 아껴도 2년 안에 집을 살 계약금을 충분히 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충고하셨죠. 또 우리는 낮 때의 요인을 주의했어요. 짐이 등받이에서 몸을 세우면서 강조했습니다. 선생님이 강의에서 말씀하신 개념이죠. 아침마다 비싼 커피를 사내라 돈을 낭비하지 말고 그 돈을 투자하라고 가르치셨죠.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그 용어를 쓰진 않았지만 제 아버지도 같은 개념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이름을 붙였다면 담배 요인이나 함부로 돈 쓰지 마 요인 뭐 이렇게 부르셨겠지만 어쨌든 그 아이디어는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몇 천 원을 아낀다면 나중엔 그 돈으로 집도 살 수 있을 거라고요. 새들어 살면 남의 배만 불리고 자신은 거지가 될 뿐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집을 사면 결국은 부자가 될 수 있다면서요. 그게 다예요? 더는 참지 못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담배를 끊어서 돈을 모으고 집을 산 게 끝이란 말입니까? 저는 짐과 술을 쳐다봤죠.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대체 어떻게 집을 두 채나 그것도 대출도 남기지 않고 장만할 수 있었나요? 정확히는 두 채가 아니죠. 한 채만 우리가 쓰고 다른 한 채는 새를 주니까요. 그게 또 다른 비결이기도 하죠. 수의 말을 짐이 이어받았습니다. 역시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대출금을 빨리 상환하는 방법이 있어요. 은행 입장에선 손이 더 가는 일이지만 요즘은 훨씬 쉬워졌죠. 매달 한 달을 다 채워서 대출금 한 달치를 갚는 게 아니라 2주마다 그 절반의 금액을 갚는 것입니다. 이러면 대출금을 추가 상환하는 효과가 있어서 1년쯤 꾸준히 갚아 나가면 경제적으로 쪼돌리지 않으면서도 같은 돈으로 더 많은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거지요. 결국 30년 걸려야 갚을 수 있는 돈을 25년이면 다 갚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니 20대 중반의 집을 사면 40대 후반에는 대출금을 다 갚을 수 있겠더군요. 그런데 실제로는 결과가 더 좋았어요. 꾸준히 이 방법을 쓴 덕분에 대출금 상환이 앞당겨진 거죠. 그렇게 30대 후반에 집 한 채를 온전히 소유하게 됐어요. 그 다음은요. 대출금을 갚을 필요가 없어졌으니 그때부터 매달 그만큼의 돈을 모을 수 있었죠. 짐이 제게 미소지으며 답했습니다. 처음 산 집은 세를 주고 더 좋은 집을 사서 전과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빨리 갚았어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집 두 채가 온전히 우리 것이 되었죠. 한 채는 주거용으로 쓰고 다른 한 채는 세를 줘서 안정적인 이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멋진 계획이었군요. 짐이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죠. 부모님의 교훈 중에는 절대 빚을 내서 뭔가를 사지 말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 분들이 저희에게도 전해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있는 그 엄격한 원칙은 아무리 갖고 싶은 것이라고 해도 감당할 만한 현금이 없다면 절대 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을 사는 건 유일한 예외지만 이 경우에도 대출금을 최대한 빨리 갚아야 해요.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켜야 하는 원칙이죠. 맞아요. 수가 맞장구를 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짐도 자신이 원하는 보트를 사기 위해 5년간 돈을 모아야 했어요. 그것도 중고를 말이죠. 다시 짐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상관없었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제 값을 다 주고 보트를 산 덕을 제가 누린 거니 충분히 만족스러웠죠. 우리는 이제껏 차를 살 때도 그렇게 했어요. 항상 중고를 샀지만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믿을 만한 정비사에게 차를 점검하게 하고 잘 관리만 하면 잘만 굴러가니까요. 중요한 건 현금이 부족하면 절대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가 말했죠. 결혼한 이후 우리는 한 번도 카드 연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카드를 쓰면 그 달에 바로 갚아버리죠. 이것 또한 부모님이 저희에게 알려준 비결이에요. 저는 이들 부부의 비결이 그토록 단순하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어요. 의자에 기대어 곰곰이 생각해 본 끝에 마침내 뭔가가 떠올랐습니다. 두 분의 말씀이 다 옳아요. 쓸데없는 소비를 줄이고 대출금은 빨리 갚고 자신에게 먼저 투자하고 현금 사정에 맞춰 구매하고 카드빚을 지지 않는다는 것 모두 맞는 말이죠. 제가 가르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모든 걸 해내려면 엄청난 의지력이 필요한 게 사실이잖아요. 정말로 저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모두가 선생님들처럼 강한 의지력을 가졌다면 참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해요. 그게 여러분 같은 부자가 드문 이유겠죠. 사시금 증가수는 서로의 눈빛을 교환하며 미소를 짓고는 지미수에게 당신이 얘기하는 듯한 고갯짓을 전했습니다. 이 앞이 정말 재테크를 통해서 돈을 버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댕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죠. 의지력은 필요 없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절대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약 부모님의 조언을 실천하는데 의지력이 중요했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처럼 되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아마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짐이 말을 받았죠. 수는 그래도 자기를 잘 컨트롤하는 편이지만 저는 완전히 잼병이거든요. 이렇게 되니 전 혼란스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의지력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온갖 광고와 대중매체 심지어 정부조차도 선생님들 부모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행동하라고 유혹하는 요즘 세상인데요. 그럼 과연 어떻게 그게 가능했단 말입니까? 그런 유혹에 맞서서 그 비결과 원칙을 대체 어떻게 지켜온 거죠? 결국 짐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에겐 강사님보다 조금 더 어린 딸이 있어요. 그래서 20대의 돈을 모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 재테크 방법이 가진 장점은 바로 의지력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내 말을 선뜻 믿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당신처럼 돈에 대해 잘 아는 사람에게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간단하고 명백한 거라서 그래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대로 행하지 못할까 봐 두려운 일이 있게 마련이죠.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그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저를 바라보는 짐의 눈빛에 저는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습니다. 말했듯이 아주 간단하고 명백한 겁니다. 그냥 손을 떼면 돼요. 다만 저절로 그 일이 이뤄지도록 만들어 두면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자신에게 먼저 투자하기로 했다는 말 기억하지요? 수가 거들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적금 계좌에 이체되도록 해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과정이 모두 자동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이에요. 일단 그렇게 세팅해 놓으면 두 번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요. 말 그대로 그냥 손을 떼도 되는 겁니다. 그건 마치 제가 강의했던 체계적 저축이나 투자 프로그램과도 같군요. 단지 재테크 전반에 적용하셨다는 점만 다르고요. 정확해요. 짐이 외쳤습니다. 아예 신경 쓰지 않으면 잊어버릴 수도 없고 마음을 바꾸거나 일부러 하지 않을 수조차 없는 거죠. 당신의 통제를 벗어나버렸으니 잘못을 저지르려야 저지를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그걸 자기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법이라고 하셨어요. 의지력이 약하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맨 처음에 부자가 되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기만 하면 끝이니까요. 월급에서 자동이체되게끔 해놓기만 하면 부자가 되기 위한 자동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거예요. 짐의 회사의 얘기에 월급 계좌에서 기업 퇴직연금 계좌로 바로 이체되도록 했고 주택대출금도 비슷한 방식으로 갚았어요. 은행들이 자동이체 프로그램을 도입하자마자 매달 계좌에서 대출상환금이 저절로 빠져나가게 했죠. 또 수입 중 일정액을 미추얼펀드에 자동으로 입금되게 해뒀고요. 심지어 현금까지도 자동화했죠. 매년 자선단체에 조금씩 기부를 해왔던 걸 자동화하니 그것도 한결 수월해지더군요. 이제 짐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말하는 돈이 대단한 액수였던 건 아니에요. 처음엔 한 달에 제 월급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채 5만원도 안 됐죠. 그러다가 점차 늘어난 겁니다. 저는 이제 총자산이 수십억 원으로 늘어난 그들의 재무제표를 흘끼 쳐다봤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그러자 수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엄청난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우리처럼 할 수 있는 일이죠. 단지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그를 위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실패할 수 없게 만들었을 뿐이죠. Just do it 이라는 나이키 슬로건처럼 일단 하자는 게 저의 모토였어요. 재테크에서 필요한 건 오직 시스템을 자동화시키는 것뿐입니다. 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이 방식을 시작했을 땐 자동화 기술이 아직 초기 단계여서 친구들 대부분은 신뢰하지 못했죠.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쉬워져서 모든 재정관리를 자동화하는데 그야말로 몇 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우리 딸 루시도 30분이 채 안 걸렸어요. 이제 그 아이도 우리처럼 자동 부자가 되는 길에 들어선거지요. 수가 말을 이었어요. 돈을 모으면서도 인생을 즐기고 멋지게 사는 게 중요하죠. 부자가 되기 위해 인색해져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린 분명 그렇게 살진 않았어요. 지난 30년 동안 남들보다 더는 아니더라도 충분할 만큼 인생을 즐겼어요. 특히 매일 돈 걱정에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없었으니까요. 맥힌타이어 부부는 처음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기대에 부푼 신혼부부처럼 손을 맞잡은 채 제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한동안 저는 책상에 앉아 그들이 했던 말들을 곱씹었습니다. 그들 재테크의 핵심은 성공할 수 있는 자신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놔두고 굳이 어려운 길을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옳은 말이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그것을 자동화시키기만 한다면 누구나 자동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맥힌타이어 부부와의 만남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재테크에서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겁니다. 자동화하라. 그날 배운 바에 따라 저는 재정관리에 관한 모든 것을 자동화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물론 대성공이었죠. 이제는 저도 당당히 자동 부자가 되었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요. 여기까지 한 맥힌타이어 부부의 경험담을 실제 생활에 적용을 하면 누구나 손쉽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보고 당장 자동화를 할 수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제가 카카오뱅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자동이체를 자기가 직접 설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동으로 연금저축계좌, IRP계좌, CMA계좌에 이렇게 세 군데로 돈을 보내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거를 다 자동으로 하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에서 ETF를 사는 것도 자동으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에서 S&P500, 나스닥배, 추종 ETF랑 SCHD 추종 ETF를 일정 금액을 사고 있는데 그거를 자동화시키는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달 신경쓰지 않고도 저절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장기간 반복하면 저절로 부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자동화를 안 시켰으면 한번 자동화를 어떻게 시킬 수 있는지 고민하고 실행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번거보다 덜 써서 소득의 10% 이상을 저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의지가 개입이 되면 어렵기 때문에 월급이 받자마자 자동으로 이체되도록 자동화를 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루 몇천원으로 부자되는 법, 즉 라떼 요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중에 구독을 안 하고 시청하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좌측 하단에 나오는 태그를 이용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채널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바로 책 내용을 보겠습니다. 맥킨타이어 부부에게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너무나 많지만 그죽 딱 하나만 고른다면 이것이어야 합니다. 얼마나 버느냐는 부자가 되는 것과 거의 상관이 없다. 지미했던 말을 떠올려 봅시다. 연봉이나 투자로 얼마를 벌었는지에 대해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에 따르면 남들보다 빨리 돈을 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단지 쓰지 않아도 될 일에 쓰지 않는 것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말을 믿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 반대로 배웠기 때문이죠. 불행히도 이런 생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일한 돈을 다 소비해도 괜찮다고 배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일하고 돈을 벌고 돈을 쓰고 일하고 돈을 벌고 돈을 쓰는 챗바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은행 저축액이 3개월치 지출액 합계의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소한데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싼 컵식값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담배에 지출하는 소비, 술에 지출하는 소비 그런 것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어떻게 돈을 쓰는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큰 지출에만 집중할 뿐 현금이 줄줄 세어나가는 작은 일상적 지출은 무시하기 일수죠. 이런저런 사소한 지출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해야 했는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낭비되는 돈 중 일부만 투자하더라도 얼마나 큰 부를 얻을 수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를 버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입이 많든 적든 라떼 요인을 잘 이용하기만 하면 진정한 부와 궁극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죠. 간단히 말하면 라떼 요인을 이용해 부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는 삶 말입니다. 당신이 아낀 라떼만큼 돈이 쌓인다. 여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커피 종류 카페라떼를 말하는 것입니다. 라떼 요인이란 전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별 생각 없이 사소한데 낭비해버리는 돈을 의미하지요. 자동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신이 얼마 벌든 상관없이 지금 벌고 있는 돈으로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뿐 아니라 가슴으로도 받아들여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그때야말로 당신의 재정적인 인생을 진정 바꿔놓을 수 있는 아의 순간이 될 테니 말이죠. 이런 책을 리뷰를 하면 그 푼돈 모아서 언제 부자되냐 그런 얘기가 정말 많은데요. 이렇게 푼돈이 장기적으로 불어나가면 정말 그게 큰 돈이 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강의에서 김씨라는 분과 얘기를 했는데요. 이분은 하루에 커피나 군것질을 하는데 13,200원을 씁니다. 하지만 여기서 13,200원도 아니고 하루에 5,000원만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될까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나이는 23살이고 퇴직연금에 매일 5,000원씩 넣는다고 했을 때 한 달이면 15만원이고 1년이면 대략 2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50년간 S&P500 지수의 평균 주가 수익률이 10%라고 합니다. 그러면 65살이면 퇴직연금이 얼마나 되어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결국에 이 퇴직금이 12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즉 연 200만원을 10% 복리수익으로 42년 동안 굴리면 12억원이 되는 겁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하지만 투자 수익률이 예상과 달리 10%가 안되면 어쩌지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수익률이 6%라고 해보죠. 그래도 여전히 수억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전 재빨리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김의 경우라면 연수익률 6%일 때 총액이 55,952만 3천원이 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리 적은 돈을 저축하더라도 당신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시작할수록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루에 쓸모없이 주출하는 것을 발견해서 그거를 투자로 전환을 하기만 하면 5천원만 투자를 해도 이렇게 큰 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당신이 혹시 커피, 생수, 담배, 음료, 과자, 패스트푸드 등의 기호품에 돈을 낭비하는지 여부입니다. 물론 아침에 커피 한 잔이 주는 소소한 즐거움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담배 한 개비의 후련함을 모르는 것도 아니죠. 다만 여기서 커피나 담배 등을 예로 든 것은 그만큼 사소한 지출에 힘들게 번 돈을 쏟는 일의 위험성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일종의 라떼 요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힘들게 번 돈을 누적된 결과가 얼마나 될지 깨닫지도 못한 채로 이렇게 사소한 지출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라떼 요인에 대해 빨리 파악할수록 즉 불필요한 지출에 대해 빨리 인식할수록 더 빨리 그 지출을 막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저도 이 라떼 요인이 없나 생각해 봤는데 저도 상당히 절약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발견하려고 발견하니까 여러 군데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무래도 쓸데없는 지출을 좀 줄여야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라떼 요인의 힘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5천원씩 7일이면 주당 3만 5천원이고 매월 약 15만원이고 이 매월 15만원을 연수익률 10% 상품에 투자할 경우 40년에 9억 4천8백만원이 모이고요. 만약 1만원을 이렇게 투자한다면 40년에 18억 9천7백만원이 되고요. 그리고 부부 둘이 하루에 만원씩 즉 2만원을 모으면 40년에 37억 9천4백만원이 됩니다. 이게 투자 수익률과 복리의 힘이 결합돼서 그럽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거를 깨닫고 적은 금액이라고도 투자를 하면 장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40년 후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돈이 적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자신이 10년 20년 전에 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게 지금 큰 돈일지 아닐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정말 무시하지 못할 금액인 것입니다. 이제 이 숫자들을 잘 들여다보세요. 말 그대로 숫자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하루에 내가 쓰는 돈에서 5천원이나 만원 정도 아끼는 게 가능할까? 이 질문에 대한 자신의 답이 예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현재 당신이 받는 금요 중 1시간치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신을 위해 1시간을 투자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100번 양보한다고 해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일이지 않나요? 즉 자신이 하루에 1시간 정도 일해서 버는 돈을 자신에게 먼저 투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맞아 하지만 10% 수익률을 내는 건 불가능할 거야. 맞아 하지만 물가가 계속 오르니 30년 후에는 10억도 큰 돈은 아닐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죠. 하지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도 생각하는 것처럼 10억원의 가치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더구나 지금부터 돈을 모으지 않는다면 30년 후에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테니까요. 맞아 하지만 푼돈을 모아봤자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냐. 투자하려면 큰 돈이 필요해. 아닙니다. 이제는 하루 천원으로도 충분히 자동적인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맞아 하지만 나는 정말 한 푼도 낭비하고 있지 않으니 더 아낄 것도 없어. 오 정말 진심인가요? 부디 가볍게 머리를 한 대치고 계속 읽어주시길. 지금 그 말은 절대 사실이 아니니까요. 즉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꼼꼼히 뒤져보면 낭비하는 부분이 꼭 나올 거라고 합니다. 너무나 좋은 얘기였고요. 이제 세 번째는 투자를 자동화하라. 가장 먼저 미래의 나에게 투자하라인데요. 투자를 자동화하는 것은 자동이체를 걸어놓고 자동으로 자산이 매수되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적어도 하루 1시간은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즉 총 수입에서 최소 10%를 소득공제 적용을 받는 퇴직금에 투자하여 자신에게 먼저 투자하기를 실천하면 됩니다. 즉 그렇게 모은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소득공제가 되는 퇴직연금에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퇴직연금을 DB형, DC형 이렇게 나누고 있다고 하는데요. DC형의 퇴직연금을 받아서 이것을 투자를 하면 되고요. 이게 없는 분들은 개인 퇴직계좌 즉 개인형 IRP나 연금저축에서 투자를 하면 좋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소득 절세 효과가 있고 수입에 대해서 과세를 이어내주는 즉 뒤로 미루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위해 자신에게 먼저 투자하겠다고 결심하세요.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세요. 총 수입의 10%를 이 계좌에 납부하세요. 그리고 연금 납부를 자동화하세요. 즉 이 자체를 자동으로 다 이체되고 자동으로 매수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루에 부담해야 할 돈이 얼마나 되는 걸까요? 계산해 봅시다. 연봉 5천만원일 경우 월급은 대략 420만원이고 이를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14만원입니다. 이 중 10%를 저축한다면 하루에 1만4천원을 저축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이 돈을 자신에게 먼저 투자하지 않는다면 얼마를 잃게 되는 셈일까요? 매월 42만원씩 35년간 수익률 10%인 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한다면 과연 얼마일까요? 10억이 넘습니다. 사실은 훨씬 크죠. 16억원에 해당하는 돈이 모이게 됩니다. 이는 반대로 자신에게 먼저 투자하지 않을 경우 잃게 되는 대가입니다. 즉 한 달에 42만원씩 35년간 수익률 10%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한다면 대략 16억원을 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먼저 투자하기의 유형별 공식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수입의 몇 퍼센트를 저축하면 되는지 질문이 많다고 하는데요. 일단 파산한 빈털터리와 가난뱅이는 제껴두고요. 중류층은 총수입의 5에서 10%를 자신에게 먼저 투자한다고 하고요. 중상층은 총수입의 10에서 15%를 자신에게 먼저 투자하고요. 부자는 총수입의 15에서 20%를 자신에게 먼저 투자한다고 합니다. 조기 퇴직 부자는 총수입의 최소 20% 이상을 자신에게 먼저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신에게 먼저 투자하라는 개념에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에 화를 내는 사람도 있겠지요. 여러분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머릿속에 가득 차 있을지도 모르죠. 이 정도로는 안 돼. 대체 부자되는 비결이 뭐라는 거야. 주식이나 미추얼 펀드에 투자하라는 말은 왜 없지? 수익률 10%를 대체 어떻게 내라는 거야. 그런 후시절은 다 지났는데 돈 없이도 부동산 사는 법은 어디 있는 거지? 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먼저 투자하기를 결심하지 않는다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아무리 재테크 책을 많이 읽고 강연을 듣고 관련 잡지를 구독한다고 해도 정작 자신에게 투자하기 전에 정부나 다른 이들이 당신보다 먼저 월급을 축내도록 나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짓에 불과합니다. 자신에게 먼저 투자하는 것이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앞에서 여러분은 자신에게 먼저 투자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제는 다음 두 가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첫째, 어떻게 나에게 먼저 투자할 것인가요? 둘째, 어디에 투자금을 넣을 것인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답도 이 뒤에 아주 자세히 나오는데요. 간략하게 얘기하면 앞에서도 조금 얘기했지만 자동으로 퇴직연금 계좌에 이체되게 만든 다음에 거기서 주식, 채권, 현금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현금은 CMA나 MMF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자동부자의 투자 피라미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10대에서 30대, 30대에서 50대, 50대에서 60대, 60대 이상을 나누어 가지고 성장형, 안정형, 현금 플러스 채권에 어느 정도 비중을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성장형과 안정형에 많이 투자를 하고 채권에는 15% 정도를 투자를 하고 나이가 들수록 채권과 현금 투자를 늘리고 성장형 상품, 안정형 상품에는 투자를 줄이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격형, 성장형 상품에는 개별 주식이나 나스닥 100 추종 ETF를 사고 안정형 수익형 상품에는 S&P500 지수 추종 ETF를 사거나 SCHD, 즉 배당을 주는 주식들만 모아놓은 ETF에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핵심을 한 장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다 책에 있거든요 그래서 급여와 수입을 받으면 첫째는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를 하고 두 번째는 비상금 계좌의 소득의 5%를 현금으로 모으라고 합니다 이 현금도 CMA나 MMF로 모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드림머니 계좌에 돈을 자동이체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도 MMF 또는 정기예금이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지출이나 일반 지출도 계좌를 나눠서 자동이체를 해주고 기부금도 자동이체를 해서 매달 내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7단계를 자동부자 설계도라고 하고 이 책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는 퇴직연금의 총 수입 중 최소 12.5% 하루 근무 시간 중 1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데이비드 바크님이 지은 자동부자 습관의 제게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앞에 50대에 은퇴한 자동부자들의 실제 경험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여기 집을 어떻게 사고 대출을 빨리 사는 방법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집을 사는 것도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책 정말 좋았거든요 저희 구독자분 한 분이 댓글에 자동부자 습관이 좋다고 해서 읽게 되었는데요 그 전에도 저도 자동부자 습관을 한번 읽어봐야지 했는데 구독자분의 댓글이 제가 이 책을 읽게 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좋은 책이 있으면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검토해보고 리뷰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이번 시간에 한 내용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이 알려주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